20년 7월 학평입니다. 다음은 A와 B의 반응에 대한 실험이다 해서 A, A 플러스 B가 E, C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 실험 과정에서 A, M몰과 B, M몰을 넣어서 반응을 완결시키고 나서 가에 B를 W씩 가한 후 실린더의 부피를 측정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A, M몰이랑 B, M몰을 반응시킨 다음에 B를 W씩 가하면서 넣어준 자료입니다. 그치? 근데 지금 반응 후 전체 기체 부피, 그 다음에 넣어준 B의 총질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유해 문제가 사실은 몇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해 문제를 조금 간단하게 푸는 거를 먼저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화학 반응식이 A, A 플러스 B, B가 C, C가 되는 화학 반응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처음에 초기 반응물로 A가 A몰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계수도 A고 A가 A몰만큼 있다. 자 그러면 이때 B를 B몰만큼 넣는 순간에 B는 어때? 이렇게 반응을 해가지고 A, A 사라지고 C, C 나와가지고 이렇게 될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처음부터 있었던 A와 그 다음에 생성물인 C의 개수를 비교했을 때 만약에 A의 개수가 더 크다라고 하면은 A의 개수가 더 크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B 넣기 전이니까 A가 지금 A몰만큼 있었다. 이게 지금 전체 기체의 몰수죠? 그치? 그런데 C를, 아 B를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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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으면서 점점점 기체의 부피가 감소를 해서 그치? 반응이 완결되었을 때는 전체 기체가 C몰이 될 겁니다. 그치? 자 처음부터 있었던 반응물인 A의 개수와 생성물인 C의 개수를 비교했을 때 C의 개수가 더 작다라면 어쨌든 뭐다? 내려올 테니까 반응을 하는 동안 점점점점 전체 기체의 몰수가 감소하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B를 비몰만큼 넣었을 때죠. 그치? 이게 넣어준 B 넣어준 B 그 다음에 여기가 전체 기체의 몰수 자 그럼 반응이 종결된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 B를 여기서 비몰만큼 넣어줬다라고 하면은 자 이 상태에서 B를 여기서 비몰만큼 넣어줬다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반응할 A가 없잖아. 그치? A가 없으니까 이때는 뭐다? 아무것도 생성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B, C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치? 즉 B를 여기서부터 비몰만큼 더 넣었다. 비몰만큼 더 넣었다. 그러면은 어때? 이제 비몰만큼 전체 기체의 몰수가 증가를 하게 될 거야. 맞죠? 자 이런 식의 이제 그래프가 나오게 될 겁니다. B 넣으면은 B만큼 증가한다. 자 그래서 이런 류의 이제 그래프를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잡아줄 수가 있는 게 자 지금 여기서 반응이 종결되기 전과 반응이 종결된 후에 기울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기울기라는 건 지금 뭐 X축 변화량 분의 Y축 변화량이죠. 지금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B분의 자 Y축 변화량 C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B분의 B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 이렇게 되겠네. 기울기의 B가 지금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이거를 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 기울기의 B를 이제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 기울기의 B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체 기체 몰수로 주어지든 혹은 전체 기체 몰수는 결국에서는 전체 기체 부피에 비례하죠. 그래서 Y축이 예를 들어 전체 기체 몰수 또는 전체 기체 부피다. 혹은 X축이 이제 넣어준 B에 여기서는 이제 몰수로 했지만 B의 몰수는 결국에서는 B의 질량에 비례할 거고 결국에서는 뭐야? B가 기체라면 B의 부피에 비례하겠죠. 그치? 그래서 Y축으로 전체 기체 몰수 혹은 전체 기체 부피 X축으로 넣어준 B의 몰수 또는 넣어준 B의 질량 또는 넣어준 B의 부피 이렇게 나오면 기울기의 B가 뭐다? B분의 C 마이너스 A 대 1이다. 라는 걸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이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나는 이제 그래프로 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표로 보여주고 있죠? 자 표로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그걸 적용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반응 후 지금 나에서 넣어준 B의 총 질량이 0일 때 0일 때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이미 처음에 A와 B를 반응을 시켰었지? 그치? 자 이때 지금 전체 기체 부피가 21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치? 그런데 여기서부터 지금 뭐다? W만큼을 넣었을 때 그랬어. 지금 여기서부터 W만큼을 넣었을 때 전체 기체 부피가 어떻게 됐대? 15가 됐대. 그래서 쓱 해가지고 뭐 W일 때 일단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15입니다. 뭐 이렇게 잡아 봅시다 일단은. 그쵸? 자 뭐 어디까지 내려갈지 나도 몰라요. 자 그런데 W에서 2W가 될 때 13이 됐다라고 돼 있고 2W가 될 때 13이 돼 있다. 그 다음에 3W가 될 때는 다시 15가 돼 있다라고 돼 있단 말이야. 자 이때는 다시 15가 돼 있다. 자 2W일 때 13이고 이때는 15다 그랬으니까 이때는 이제 기울기가 어떻게 돼? 뭔지는 몰라도 이렇게 약간 좀 완만해지겠죠. 그치? 자 그래서 아마도 이 교차점이 반응이 종결된 지점이 될 겁니다. 그치?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썼던 B분의 C-A 대 1 이걸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오케이? 자 지금 이게 여기서 지금 반응이 종결되기 전에 기울기를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자 W 넣었을 때 6만큼 감소했죠. 그치? 근데 여기는 어때? W 넣었을 때 지금 여기가 13이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지금 13이다 그랬으니까 W만큼 넣었을 때 2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그치? 여기가 13이니까 자 그럼 6감소 2 증가하니까 결국에선 기울기의 B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 대 1이죠. 그치? 자 그런데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지금 A, A 플러스 B가 이 C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A값과 C값은 줬단 말이야. 개수를. 그치? 자 그럼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C는 2라고 했고요. 그치? 그 다음에 B는 1이라고 했습니다. 아 B값과 C값을 줬네요.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대 1이 나오기 위해서는 A는 뭐가 돼야 된다? 5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쵸? 그러니 화학 반응식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다? 5A 플러스 B가 2C가 되는 반응입니다. 이렇게 일단은 개수를 잡고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치? 자 개수는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한계 반응물 지금 아 반응 종결 지점이 어딘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반응 종결 지점이 어딘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자 여기가 지금 13이라 그랬죠. 여기가 지금 13이라 그랬는데 부피가 그치? 자 여기가 지금 반응 종결 지점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지금 이만큼 감소해서 지금 얼마가 돼야 되고 그치? 여기서 지금 이만큼 증가해가지고 13이 돼야 돼. 맞지? 근데 기울기의 비가 지금 뭐라고? 3대 1이잖아. 그치? 3대 1이니까 값이 이렇게 되면 되겠네. 여기에 부피가 12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여기가 1.5W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3감소 여기서 1증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되죠. 그치? 그러니까 B를 1.5W만큼 넣었을 때 그치? 여기서부터 나에서 B를 1.5W만큼 넣었을 때 반응이 종결되고 그치? 그때 전체 기체 부피는 1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B1.5W라는 걸 또 이게 부피로 따지면 얼마인지도 잡아낼 수가 있는데 반응 종결 이후부터는 지금 뭐야? 넣어준 B만큼 그냥 전체 기체가 그대로 반응 안 하고 증가하는 거잖아. 그치? 즉 여기서 BW만큼 넣었을 때 부피가 2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BW그람은 부피로 따지면 2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1.5W면 뭐다? 아 전체 부피가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치? 즉 B를 3만큼 넣으면 뭐다? 반응이 완전히 종결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아 여기서 붙어져는데 자 그러면 이제 2를 토대로 반응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반응 종결 지점부터 잡을 건데요. 반응 종결 지점에는 A와 B는 없습니다. 그쵸? A와 B는 없고 C만 있게 될 거야. 완전히 지금 모든 반응물이 다 사라졌을 때가 이때니까. 그치? 그러면 C가 얼마만큼 12만큼 생성된 상태가 반응 종결 점인데 자 5대 1대 2로 반응을 해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5대 1대 2니까 얘는 30 사라져야 되고요. 얘는 6 사라져야 되고 얘는 12만큼 사라져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이때 어쨌든 처음에 A는 얼마만큼 있었겠구나 30만큼 있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처음에 A는 30만큼 있었고 그 다음에 B6몰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B를 처음에 N몰 넣은 다음에 1.5W 넣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N몰 넣은 다음에 지금 1.5W 넣은 거라서 이 6은 지금 뭐야? 활용가치가 없는 값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아 처음에 뭔진 몰라도 A가 N몰이 있었다라 그랬는데 얘의 부피가 30이었겠구나 라는 것만 일단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걸 일단 잡아낸 다음에 그럼 B가 과연 이 N몰은 얼마나 있었을까 이걸 한번 잡아 봅시다. 자 N몰만큼 넣었을 때가 지금 이때죠. 전체 기체가 21이 됐을 때 그치? 자 그럼 한번 넣어보면 되겠지. A는 어쨌든 30만큼 있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B의 부피는 지금 얼마인지 몰라. 자 B의 부피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얘는 넣자마자 다 사라질 거야. 그냥 X라고 합시다. N몰일 때의 부피를 그냥 X라고 할게요. 자 얘는 넣자마자 다 사라질 겁니다. 그치? 넣자마자 다 사라질 거고 이렇게 반응을 할 겁니다. 그치? 자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에선 뭐야? 30-5X에다가 2X 이렇게 될 건데 자 그럼 쓱 해가지고 전체 기체호피는 어떻게 된다? 30-3X가 될 거고 이게 뭐래? 21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X는 뭐다? 3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쵸? X가 3이니까 뭔진 몰라도 B, N몰의 부피는 결국에선 뭐다? 3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다 구한 거 같네요. 자 A의 계수는 일단은 5고요. 그치? 그 다음에 N분의 N A의 몰수분의 B의 몰수 결국에서는 부피에 비례하겠죠. 그치? 부피에 비례하니까 30분의 3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답은 뭐다?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